웅 아 아빠 앉아있다니 좀 그래서 그리고 옆에 하고 뒤 올리면 되겠지 짠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고 혹시 애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쪽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제가 여기 깎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만 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안 돼 안 돼 이거 할 필요 없을 거 같아 고개를 아빠가 핀 애기 어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재희야 많이 길었다고 해 처음 짜리로 해 버렸어 태어나서 처음 짜리로 해 버렸어. 여기 휘대비가 나한테. 이거 뭐야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무거워요. 어 난 안 하고 무서워 아빠 전 전에 살려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반대로 이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거 조금씩 타 상황 오우 멋있다 오우 멋있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무슨 소리야? 무서워? 응 괜찮아 안돼 괜찮아 괜찮아 와우 멋있다 자이야 괜찮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우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뭐가 이렇게 해서 뼈풀어 잘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쪽 머리로 이쪽 손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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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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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비디오 같은 거 보나요? 네 봐요 틀어봐 틀어봐 유튜브 틀어봐 유튜브 다 다 다 다 다 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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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